비트코인이 9200불대를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여기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호재들은 오늘도 준비가 되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수도 있더라고 합니다. 자 모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보들 오늘도 한 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범현대가가 이끄는 블록체인 기업 H닥이 있죠. 자 이들이 최근에 엘툼, 아톨로, 라이진이라는 명칭의 상표를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두 암호화폐를 담을 수 있는 전자지갑의 용도로써 카카오톡에 이어서 암호화 자산산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H닥이 가상자산지갑을 정식 출시하게 되면은 디앱과 현대페이서비스 연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언급이 됐었던 클레이튼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그라운드엑스가 파트너 보상 프로그램인 KIR을 도입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IR은 클레이튼 임프리먼트 리저브의 약자이고요. 그들은 이를 통해서 클레이튼의 기술 및 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클레이를 지원해서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하는 보상 프로그램으로써 올해 하반기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도 여러 암호화폐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위메이드트리와 함께 블록체인 휴대폰 위믹스폰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위메이드트리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원하는 핸드폰,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탑재되는 앱들은 위믹스 월렛과 스코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점차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지갑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의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거의 800%까지 상승하면서 난리가 나왔었는데 5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더리움 트러스트 가격 붕괴 현상의 원인은 해지펀드를 비롯한 적격 투자자들이 12개월간의 의무적인 거래 중단이 끝난 후 대규모로 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이며 이는 유동성 리스크를 의미하며 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이 답변은 코인 매트릭스가 하게 된 것인데요.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들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더리움 신탁의 가격은 떨어졌을 지언정 이더리움 10개 이상을 보유한 이더리움 원래 수는 사상 최다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더리움 10개 하면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시세에서도 거의 한 4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가격이죠. 근데 이더리움 10개 이상을 모으는 사람들이 정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25일 기준 약 27만 6,131개의 지갑 숫자가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을 그보다는 더 작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은 이더리움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글래스노드는 밝혔습니다. 자 신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뻥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빠졌지만은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자 이더리움의 미래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을 바짝 추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칼다노가 있습니다. 칼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막간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잠깐 동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찰스 호스킨슨. 알렉사 아마존의 AI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렉사에게 찰스 호스킨슨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수학학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이 낸 암호화폐들 중에 두 가지인 이더리움과 칼다노의 창시자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은 이더리움의 창립자가 아니라 칼다노의 창시자로 불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찰스 호스킨슨. 그가 원하는 만큼 칼다노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크레이그라이트에 관련된 골 때리는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크레이그라이트는 법정 소송을 이어가면서 그동안에 조작된 증거라든지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 그리고 잘못된 비트코인, 지갑 주소 등을 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법정에서는 좀 어이가 없죠. 이 자식이고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에 대한 핑계로 크레이그라이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자폐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자폐증 환자가 돼버린 크레이그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법원에서 당연히 이를 한 번에 믿을 리가 없습니다. 자폐증에 관련된 전문가를 이 법원에 출두를 시켜가지고 이 크레이그라이트의 증언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자신을 자폐증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고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궁지에 몰려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쯤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언제쯤 쇄고량을 차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어쨌거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업계 이미지에는 먹칠을 하고 있는 클릭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이긴 한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최근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17개 국가 4,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이 중에 45%가 전통 자산보다는 비트코인 그리고 47%가 대형은행보다는 비트코인을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이 다음엔 호주의 소식이 있습니다. 자 호주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살 때 어디로 가느냐 우체국으로 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우체국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체결됐다고 하는데요. 호주 우체국과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코인.com.au가 제휴를 하면서 대중들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com.au의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돈을 송금하는 것보다 우체국을 통한 매입을 더 안전한 방식으로 간주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현명한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ATM기기, 편의점, 이제는 우체국까지 남녀노소, 이제 호주에 사는 캥거루, 그리고 코알라들도 간단하게 우체국에 가서 현금을 주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2만 달러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지 저는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 나라 화폐가 엉망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베네수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여권 발급을 할 때 그 발급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위에 보시면 신용카드도 아직 안 받아주는데 비트코인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부조차도 그 나라의 법정 화폐를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들이 비트코인을 있는 그대로 받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다시 달러로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 나라가 비록 베네수엘라일 지연정,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만간에는 아르헨티나라든지 그 밖의 여타 국가에서도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지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기운의 정부를 신뢰하고 그날의 화폐를 들고 있었던 서민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좀 나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이 저번에 경기 부양책으로 1200달러씩 뿌렸죠. 미국 시민들에게 뿌렸는데 실제로 그 후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58% 정도 상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는지 정말로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흘러들어 오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의 경기 부양책이 의논이 되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티브 문신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OKX의 CEO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빨리 돈 좀 더 뿌려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해지펀드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0달러 때부터 매수를 진행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웹캐스트라고 하네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9000달러 위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그닥 좋지는 않아 보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S&P500 지수와 상관관계가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 암호화폐 분석가들, 톰베이스 같은 경우도 S&P500이 3000포인트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급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비트코인 머리끄댕이를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 이 자식은 또 알트코인들 멱살을 또 줄줄이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거의 먹이사슬 같은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 호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신중함을 요하는 그런 투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9600불대를 놓치고 마는 비트코인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점치고 있습니다. 자 뉴스 BTC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9200달러선을 지지하지 못하면은 빠른 실내에 또다시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9000달러선까지 무너지면은 당연히 8800에서 8500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데이브드 웨이브,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그 다음 비트코인이 결정적인 저항 영역을 넘지 못하면은 향후 가격이 25% 정도 떨어지면서 7000달러선까지 비트코인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시리저 같은 경우도 아 이거 비트코인이 왠지 90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 9200불대까지 올라온 비트코인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역 헤드앤 숄더로서 역전극을 노려봤었던 비트코인 역 헤드앤 숄더는 결국 상단에 막히면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비트코인의 3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불안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가운데 선들 보이시죠? 이렇게 쭉쭉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맥디상 하락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하락크로스가 나왔죠. 이제 과거가 반복된다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RSI를 봤을 때도 지금 이 하락 채널의 상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락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일단은 8000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는데 잠깐 떨어졌다가 이 삼각수렴을 깨고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은 뭐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만간에 비트코인 시장에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앞으로 48시간 안에 1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직접적인 암호화폐 매수 매도가 아니라 옵션 시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미결제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26일 1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무려 10만 개를 매수할 수 있는 이 정도 금액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통 미결제 약정 잔고가 크면은 사람들이 상승을 기대하곤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당연히 저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고 전세계 사람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비트를 매수하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패닉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짤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캥거루도 코알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양이가 빠질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 ATM 기기에 고양이가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직접 편의점을 방문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를 좋아하는 것 같죠. 자 약삭발은 고양이가 선택한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이 고양이가 익절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거나 즐겁게 보셨다 싶으신다면은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유튜버의 밥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고 영상 시청 한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좋아요 광고가 좀 재밌다 싶으면은 광고주 방문까지 여러분들께 꼭꼭꼭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